언니, 언니 왔어요? 어? 아이고, 이뻐라. 나비같이 입고 왔어. 언니가. 제 사법 중에 제일 화려한 거 입고 왔어요. 너 오늘 뭐야? 오늘 뭐 촬영? 오늘, 오늘 이따 라디오도 가야 하고 해서. 약간 자연스럽고. 자연스럽게? 아니면 언니 그냥 화려하게 해 주셔도 돼요. 아니야, 자연스럽게 예쁘지. 추석 동안에 너무 먹어가지고 살 탔어요. 너 먹었어? 근데 우리 써니 모르겠는데? 진짜로? 맨날 언니는 나만 보면 예쁘대. 아니야. 야, 이쁜 걸 어떡하니? 언니가 만들어줘서 이뻐지는 거잖아요. 샵에서 다 한 땀 한 땀 해가지고. 그치, 맞아. 37년. 음. 펜슬 먼저 주러 와, 뭐야. 라인아 줄래? 뷰러. 와우. 너무 맛있어. 야오. 아하하하. 업그라이드 써니. 갑자기 눈이 생겼어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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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역시 사람은 본업 할 때 제일 멋있다는데. 본업. 하하하하. 메이크업을 하면 이렇게 신이 나고 미치겠다. 나도. 아, 멋있다. 오, 진짜 좀 예술가같아. 진짜 좀 예술가같아. 맞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